에어로폰 에어로폰에서는 음색을 톤이라고 합니다. 에어로폰에는 알토색소폰과 테너색소폰, 소프라노, 바리톤 색소폰까지 다양한 음색이 들어있고요. 풀레인지 색소폰이라고 해서 연주하는 음역에 따라 바리톤에서 소프라노 색소폰의 음색으로 자동 전환되는 색소폰도 들어있습니다. 또 색소폰의 음색 말고도 신디사이저에서 사용하는 여러가지 다양한 음색을 넣어놓았습니다. 여기 고리 옆에 톤이라는 버튼이 있는데요. 이 버튼을 눌러서 음색을 고르실 수 있습니다. 음색을 고르는 방법은 톤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액정화면 옆에 좌우 버튼을 눌러주시면 톤이 바뀌게 됩니다. 다른 버튼들은 한 번씩만 눌러도 기능이 작동을 하는데 음색을 바꿀 때에만 톤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좌우 버튼을 눌러주셔야 톤이 바뀌게 됩니다. 그냥 좌우 버튼을 누르시면 음색이 바뀌지 않습니다. 이런 기능은 연주 중에 혹시 버튼이 눌려서 음색이 바뀌는 것을 방지해줄 수 있는 안전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꼭 두 버튼을 같이 누르셔야 톤이 바뀌게 됩니다. 음색을 바꾸면서 화면을 보시면 첫 번째에 있는 것은 E플랫 색소폰인데요. 색소폰마다 뒤에 키가 붙어있는데 이건 B플랫 알토 색소폰인데 E플랫 E플랫 이런 식으로 색소폰 종류마다 B플랫키와 E플랫키도 따로 고르실 수 있습니다. 화면을 읽는 법은 화면 윗줄은 톤의 이름을 표시해주는 것이고요. 아래쪽은 톤의 번호입니다. 그런데 앞에 P라고 적혀있는 것은 프리셋의 약자인데요. 프리셋은 악기 자체에 들어있는 내장 음원을 말합니다. 이 프리셋 음원이 129번까지 있습니다. 129번 다음에는 P가 아니라 U가 나오면서 다시 1번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U는 유저의 약자이고요. 사용자가 설정해놓은 음색들을 유저 부분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유저 음색은 100번까지 저장할 수 있습니다. 아직 유저 부분에 설정해놓은 것이 없기 때문에 톤의 번호가 바뀌어도 윗줄에 톤의 이름이 바뀌지가 않습니다. 음색의 설정을 사용자의 취향에 맞게 바꿔주신 후에 이름을 바꿔서 저장하시면 바뀐 톤의 이름도 유저 부분에 나타나게 됩니다. 다시 프리셋으로 돌아와서 이름 앞에 SN이라고 이렇게 표시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돌리다 보면 없는 것도 있습니다. SN이라고 이렇게 아이콘이 붙어있는 것은 슈퍼네추럴 톤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슈퍼네추럴은 자연스럽고 풍부한 표현을 가능하게 만든 롤랜드의 독자적인 음색군입니다. 음색을 선택하실 때 참고하셔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음색 이름 옆에 보통 키가 표시되서 나오는데요. 이렇게 E플랫 이런 식으로 키가 표시되어서 나오는데 이렇게 표기가 안되어 있으면 이런 음색의 기본 키는 C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톤을 바꾸면서 버튼을 누를 때 원래 속도는 번호가 이렇게 천천히 바뀌는 것인데요. 빨리 넘기고 싶을 때 이 세 개의 버튼을 동시에 눌러주시면 됩니다. 톤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고 이 버튼을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또 왼쪽 버튼을 같이 누르면 번호가 빨리 바뀌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톤 버튼은 계속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왼쪽 버튼을 먼저 눌러주고 오른쪽 버튼을 또 같이 누르면 왼쪽 방향으로 번호가 빨리 넘어가게 됩니다. 먼저 누른 버튼 방향 쪽으로 빨리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오른쪽으로 빨리 넘기고 싶을 땐 톤 버튼 누르고 오른쪽 버튼 누르고 왼쪽 버튼 한 번 더 누르고 다시 왼쪽 방향으로 빨리 넘기고 싶을 때는 톤 버튼을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왼쪽 버튼 누르고 오른쪽 버튼 한 번 더 눌러주면 왼쪽 방향으로 빨리 바뀌게 됩니다. 톤 번호 빨리 넘기기는 톤 버튼과 좌우 버튼 이렇게 세 개를 함께 누르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연주 중에 톤을 좀 더 쉽게 바꾸실 경우에는 앞에 퍼포먼스 키를 좌우 버튼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퍼포먼스 키 E 플랫이 좌 버튼이 되고요. 퍼포먼스 키에서 C가 우 버튼이 됩니다. 이건 역시 톤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좌 버튼, 우 버튼으로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지금 우 버튼을 누르고 있거든요. 우 버튼을 누르면 오른쪽 방향 숫자가 올라가고요. 좌 버튼을 누르면 숫자가 내려갑니다. 하지만 퍼포먼스 키를 사용하실 경우에는 빨리 넘기기 기능은 작동되지 않습니다. 또 번호를 10단위로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톤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컨트롤러를 좌우 방향으로 움직여주시면 됩니다. 컨트롤러를 움직이면 번호 끝자리가 10단위로 움직이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컨트롤러의 방향이 이렇게 연주 중에 봤을 때 위아래로 움직여주시는 것입니다. 컨트롤러의 방향이 좌우가 아니라 대각선이나 위아래로 움직일 경우에는 작동되지 않기 때문에 좌우 방향으로 잘 움직여주시기 바랍니다. 메뉴 버튼을 이용해서 사용자의 취향대로 음색의 기능들을 바꿔주실 수 있는데요. 이펙터를 조절해줬거나 키를 변경했거나 다른 여러가지 설정들을 바꿔봤는데 마음에 들고 이 음색을 남기고 싶다면 유저톤에 저장을 시켜주셔야 음색이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저장을 하지 않고 전원을 껐다 키거나 다른 음색으로 바꿨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는 설정을 바꿔준 것들이 다시 원상복구되게 됩니다. 전 알토스엑스폰 이플레키를 원래는 이플레키인데 하나 올려서 F키로 저장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설정을 바꿔놓고 다시 톤 버튼을 누르면 음색 화면으로 돌아오는데요. 지금 제가 여기에 써져있는 것은 E플레시라고 써져있지만 아까 트랜스포즈를 한번 해주었기 때문에 지금 F키로 설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바꿔준 음색이 그대로 남아있으려면 유저톤 쪽에 저장을 시켜주어야 음색이 사라지지 않는데요. 저장시키는 방법은 길게 메뉴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화면에 Write to라고 깜빡거리는데요. 이때 좌우 버튼을 이용해서 저장시켜줄 곳에 번호를 지정해줍니다. 저는 5번에다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메뉴 버튼을 다시 한번 누르면 이름을 정할 수가 있는데요. 이름을 변경하실 때 쓰는 버튼은 초승달 모양과 동그란 버튼입니다. 좌우 버튼으로 커서를 옮겨줄 수 있고요. 여기 왼쪽 동그란 버튼이 삽입 버튼입니다. 초승달 모양 버튼은 문자를 변경해주는 버튼입니다. 이름은 16자까지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아까 알토스 엑소폰을 F키로 변경을 했기 때문에 알토는 그대로 놔두고 F라고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커서를 옮기실 때는 좌우 버튼을 사용하시고요. F라고 고쳐서 정해보겠습니다. 이름을 다 쓰신 후에 또 메뉴 버튼을 누르면 저장하겠느냐 라이트에서 좌우 버튼이 노고 우 버튼이 예스인데요. 예스를 눌러주시면 저장이 됩니다. 톤 버튼을 누르고 유저 5번을 찾아보면 바꿔서 저장시켜준 톤 이름이 알토 F로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음색은 다른 쪽으로 갔다 와도 그대로 F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설정을 바꾸지 않았더라도 마음에 드는 톤을 이름을 바꾸지 않고 유저 쪽에 차례대로 저장시켜서 사용하시면 편리한 기능이 되겠습니다.